동작이 된다는 식기 건조기를 보내주셨네요 좀 더 마저 분리를 해서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살펴봤을 때는 보품들이 어떤 변질 손상 또는 연료에 인해 가지고 좀 탄 것처럼 느껴진다든지 어떻게 좀 이탈했다든지 냉납이라고 해서 납땜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들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자세한 경우는 개척기를 가지고서는 수리에 좀 더 집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량난 부품들이 시작한 뒤에 전압이 나오는지 이제 상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볼트 12볼트 되겠습니다 네 전압은 잘 나오네요 이제 나머지 각종 센서 인터페이스 다 연결해서 정상적으로 사용하시고요 제품을 보내실 때에는 고장 증상 좀 적어서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연락처에 송장에 별 표시로 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연락체도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식기 건조기 수리 포스팅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이십니까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